2013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관광입국이라는 관광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실용주의하고 그 다음에 관광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분산적인 전략 정책을 사용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호카에도와 같은 일본이 좀 큰 도시들이 지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지역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것들을 같이 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그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이 월등하게 우리보다 많아지게 된 배경이고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시정 소식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현안도 짚어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보고 있죠.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나와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뵀는데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그런 여름동안에 일이 많았던가 봅니다.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애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때 아니면 볼 기회가 없어서 휴가라기보다는 가족 상봉의 개념으로 일본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2주 전이었어요.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돼가지고 휴가를 또 반 자르고 또 빨리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시외 공무원들하고 같이 피해 대책에 맞이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름철 하면 사실 부산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부산을 찾아오는데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관광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일에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면서 부산 지역의 여행업계에도 기대감이 큰 상황이 아닐까 싶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좀 확실하게 중국권을 별개로 해서 확실히 관광과 관련해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을 방문한 인원들을 보면 한 73만 명 정도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상반기와 대비하면 물론 작년은 코로나가 있었지만 449%가 증가했습니다. 449%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원상폭기가 되고 있는데 2019년 코로나 발생 전에 상반기하고 비교하면 55.2% 그러니까 아직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의 관광 분위기는 호전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 수치 안에 중국을 따로 뜯어서 한번 보니까 중국은 상반기 동안에 2019년 대비해서 회복률이 19%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회복률은 55%인데 그중에서 중국은 19%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미약한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거의 빠르게 회복될 거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449%라는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로 코로나가 사실은 사람들이 이동을 제약을 시키고 가두어 놓았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산의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이 부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아주 큽니다. 일단 산업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산은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 분류를 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GRDP를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73.7%나 돼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얼만가 하면 63%거든요. 우리가 73.7%니까 전국 대비해서 10%나 서비스업 비중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타 시도의 경우는 60%가 넘긴 하지만 제조업이라든지 그 기타 외에 산업이 활성화가 좀 돼 있는데 우리는 서비스업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제조업은 좀 작습니다. 두 번째 규모이긴 한데 17.4% 건설업이 한 6.3% 정도. 그런데 절대적으로 서비스업이 큰데 서비스업 중에서 관광을 따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런 대면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업 비중이 42.3%입니다. 이게 관광하고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전국 37.8%에 비해서 높은 거죠. 그 정도로 관광이 미치는 역량이 부산 경제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부산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가 된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광도시 부산의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우리가 가진 재료들을 잘 요리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 관광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까지 짚어보자면 저희들이 보기로는 부산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광을 간다고 했을 때 관광의 유인효과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관광을 가는지 어떤 경우에는 자연을 보러 가고 어떤 경우는 아주 현대화된 도시 안에서 놀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도쿄 디지널랜드라든지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영화나 문화와 예술 영화와 같은 그런 데의 어떤 콘텐츠를 또 즐기기 위해서 가는 다양한 게 다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부산은 그런 면에서 보면 복합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한 도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7개의 바다와 그리고 10개의 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7개의 바다 중에서 세계적인 관광 맹수를 불리는 혜운대라든지 또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견인을 하고 있는 광안리 바닷가도 있죠. 그리고 다대포는 다대포 나름대로의 석조와 석양과 어울리는 낙조와 석양과 낙조가 어울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은 식민 지배와 또 비란의 도시라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공간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놀고 즐길 수 있는 곳. 해운대나 광안리나 서면이나 광복동이나 이런 데 보면 타 국가나 타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많죠. 그럼요.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걸 갖추고 있고 특히 박형준 시정 들어와서는 커피 산업이라든지 또 수제 맥주 같은 걸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걸 즐기려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IP,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관광 상품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도쿄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게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한국 토종의 아기상어 콘텐츠 있잖아요. 그걸 부산을 고향 프로젝트화 시켜서 관광 상품화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아르떼 뮤지움을 부산에 유치를 해서 올해 11월부터 개관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팬층을 가지고 있는 태양의 서커스라는 것 아마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만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두 달 간격으로 계속 공연을 해요. 그럼 아시아권에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전에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와 같은 이런 콘텐츠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재들이 1년 12달 동안에 이렇게 다 혼합이 되고 믹싱이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아지는 도시로 대물인해서 관광 자원으로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의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300억 정도 되는데 부산을 지정을 해서 지금 2년째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장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목포, 강릉 이런 도시들도 지정이 되었지만 부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그 사업들을 잘 끌고 있는 상황.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한계라고 하면 아직은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인프라 부분은 역시 공항 문제이죠. 지금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이고 가까운 국가에서만 올 수 있는 항공편이 운영이 되고 있는 좀 먼 거리에서 오는 장기 노선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어야만이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계들을 극복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부산을 찾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부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관광지잖아요. 아까도 유니버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 단체 여행객을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이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을 많이 가곤 하잖아요. 일본 관광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시영님께서는 주일본 고배 총영사를 지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3년간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고배 총영사를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또 일본을 바라보고 있으면 일본은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천지개벽을 했다 해도 과언이 천지개벽까지예요? 제가 조금 숫자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100만 정도 됩니다. 한국은 1,700만이거든요. 그러면 1,8배 정도로 일본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월등하게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유학할 때 2004년, 200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일본보다 두 배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수치를. 그리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많았고 2010년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2013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관광 입국이라는 관광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실용주의하고 그다음에 관광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분산적인 전략 정책을 사용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호카에도와 같은 일본이 좀 큰 도시들이 지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 지역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것들을 같이 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그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이 월등하게 우리보다 많아지게 된 배경이고 올해 지금 코로나 풀리고 일본과 한국 둘 다 관광객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수치를 보면 더 객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회복된 숫자가 1071만이거든요. 한국은 433만 정도 들어왔어요. 2.4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8배 코로나이죠. 2.4배. 여기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일본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엔저 현상 때문이에요. 엔저 현상. 우리가 똑같이 관광을 가서 먹고 이동하고 즐기고 숙박을 했을 때 일본에 엔저가 돼 있으니까 위아나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미국을 달러를 갖고 들어갔을 때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벽차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 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은 구현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더 많이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안에서도 좀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에 모객을 하겠죠.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 여행사들이. 그러면 주로 상품을 어디에다 편지를 하느냐 보면 알 수 있는데 제주도가 압부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제주도는 또 제주도 특별자칙으로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규제도 많이 완화돼 있고 엔즈라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코로나도 사실상 종식이 됐고 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이 정점으로 치다들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산을 향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잖아요. 부산은 올해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제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하는 시기인데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할까요? 전략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딱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이거는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국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프라, 교통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확보를 빨리 해야 된다. 아까 한계점으로 꼽으셨던. 네, 한계점. 그러니까 공항 문제는 2029년이 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100% 확신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동 수단들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에서 들어오면 해운대 가고 싶다. 또 북항에도 새롭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진수공항과 거기에도 글로벌 IP 테마들이 행성이 될 거고 최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하면 롯데 타워도 들어서게 되면서 저기도 관광지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가덕도 신공항에서 이까지 버스 타고 이렇게 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체정이라는 게 유발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도심 급행 철도를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쾌속으로 오는 공항 철도를 가덕도 신공항부터 해서 북항, 북항에서 해운대, 해운대에서 기장까지 이어주는 이런 교통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이름이 부TX? 맞습니다. 부TX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거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육상과 지하로만 이동되는 것뿐만 아니고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불리고 있는 UAM 같은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좀 빨리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늘로도? 하늘로도 날아서 이동이 가능한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구현되게 돼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빨리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량에서 배출하는 탄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나오지만 또 하늘을 통해서 개인 이동 가능한 수단들이 도입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부산에 좀 이것을 선도적으로 빨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동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관광 콘텐츠를 좀 갖추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역사 보고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글로벌 IP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북한에다가 랜드마크 부지 한 3만 평 정도에 저희들이 구현하려고 지금 해수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죠. 우리 지금 부산역 바다 쪽으로 보면 큰 공투 3만 평 정도가 남아 있어요. 거기는 아직은 사업자를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할 건데 1차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공모를 할 건데 여기에 들어올 조건을 상대적으로 글로벌 IP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 본 워너 브라더스 이런 데서 만든 영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련된 컨텐츠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동경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고 오사카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것처럼 부산에 오면 또 다른 컨텐츠들에 있는 방식으로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과 관련해 수륙 양용 투어 버스라든지 해양 택시 이런 거는 이미 지금 구현을 하려고 가까운 시일 안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컨텐츠 이런 게 동시에 필요하고 동시에 경남 그리고 전남과 같은 부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미 MOU가 맺었습니다만 남해안 관광벨트를 통해서 관광의 컨텐츠를 확장할 필요 있다. 지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홍보를 강화를 하는데 해외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제부터 좀 해야 된다. 해외 매체요? 네. 외국의 유력 예를 들어서 방송이 되든 언론이 되든 온라인 매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우리 부산의 서비스업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숙박업이라든지 식당과 같은 대면 서비스 위주의 관광산업이 저부가 가치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ICT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야놀자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 같은 경우 관광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기업들 종류는 다른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 부산에서 육성해서 관광의 고부가 가치화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병통치약같이 한방에 해결되는 전략이 아니라 다각도화해서 전략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